그 다음은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다가 또다시 다른 일이 끌린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어떤 한가지 일도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게 하라. 인연따라 주어진 삶의 몫에 그저 매순간 최선을 다할 뿐. 그 다음 것도 비슷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삶의 모든 계획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계획은 세울지언정 그 계획에 집착하지는 말라. 매순간 계획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라.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무엇이 일어나든 허용해보라. 우리 인생에는 진리의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의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 내 자식이 A라는 대학을 시험을 봤다. 근데 나는 A가 맞을 것 같아서 시험을 봤다.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제술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실패했다. A라는 대학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보게 해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제술을 하게 됐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나의 판단일 뿐이죠.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냥 그 아이는 대학을 조금 늦게 가는 대신 1년을 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1년 공부를 했는데 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이런 대학에 갈까 같았으면 1년 재수 괜히 시켰네. 1년을 버렸다. 1년 버린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는 그것만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성적은 안 올랐는데 1년 재수에도 성적이 안 올랐다. 이렇게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년은 결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재수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어떤 삶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한다. 그러니 재수했다고 해서 그건 실패의 인생. 한 번에 대학을 갔다고 해서 성공의 인생. 그거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실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실은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결정이 되었든 그 결정이 뭔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하면 되겠죠. 인연따라 그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럼 그만하면 됩니다. 제가 출가하고 싶다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고민을 해요. 그걸 고민되면 하지마.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걸 위해서 이게 큰일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럼 해. 그렇게 머리를 많이 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볍게. 제가 우리 목탁소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출가한 스님들이 꽤 여러 명 계세요. 그 스님들이 출가하는 걸 보니까 대본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출가해라 출가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죽어도 출가 무슨 말을 하냐고. 사람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고 해서 화를 내고 난 절대 출가를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이 출가를 하는데 갑자기 전염병처럼 한 서너 명이 같이 우르르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출가하기 직전에 1년, 2년쯤 전에 저한테 심각하게 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가를 할까 말까 고민이다. 그런데 이거일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런데 출가하고 싶으면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으면 좀 두고 봐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딱 내려놓으니까 저한테서 고민 얘기도 안 해요. 딱 답을 내고 나서 스님 이제 들어갑니다. 딱 결정 내버리더라고요. 고민, 고민되고 있으면 아직 그냥 때가 아니구나. 또 출가를 몇 분이 출가를 하셨고요. 아주 잘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 또 출가하셨다가 몇 달 살다가 나온 분도 계세요. 또 이제 세상 인생을 또 사는 분도 계세요. 그분의 인생은 또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관련된 또 불교 관련된 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삶에는 이처럼 성공적이거나 실패적인 무언가의 삶은 없습니다. 소나무는 성공인데 장미꽃은 실패인가요? 장미꽃은 성공인데 발밑에 꽃다지는 허름이 보이니까 실패의 인생인가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슴의 열정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굳이 삶의 특정한 목적이 있느냐 따로 목적이 없지만 굳이 말해본다면 우리는 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괴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한 생각. 괴로움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유일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괴로움이 커야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이 커져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공부는 발심공부에요. 금강경의 핵심이 발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발보리심이잖아요. 발보리심이 뭡니까?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입니까? 괴로움이 없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깨달음이에요. 고집년도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인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맨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성공도 겪고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고 절망도 겪고 그런 사람일수록 크게 무너져봐야 내가 크게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죠.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희노애락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직장에 갔다 저 직장에 갔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한 가지 내가 꾸준히 밀고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만이 절대적인 진실? 절대적인 진리?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글도 하고 설법도 영상에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 설법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맨날 덧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설법할 땐 그 얘기만 하고 저 설법할 땐 저 얘기만 하지만 특정한 한 가지 얘기할 때만 들은 사람은 거기 사로잡고 집착할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뭐냐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재래의제라는 참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방편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가르침들이 전부 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법을 선하셨지만 한 법도 선한 바 없다. 그 말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방편입니다. 전부 다. 그게 어떤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편으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말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확정적인 듯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부 다 말일 뿐입니다. 확정적으로 이것만이 절대 진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이것만이 절대 진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다. 절대 진리라는 인생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진리냐? 내가 가는 길이 진리지. 내가 사는 삶이 진리지. 내가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진리일까요?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혼란스럽고 혼돈이고 불확실합니다. 그게 바로 모를 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수행의 길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절에 와서 마음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머릿속에 분별심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고 오던 삶을 돌이켜서 분별심이 아닌 무분별의 지혜가 내 인생을 끌고 오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분별심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 머리를 믿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이만이 진짜야. 저 길이만이 진짜야. 이것만이 옳은 거야. 저 길이만이 옳은 거야. 하고 특정한 가치관을 정해놓고 그 가치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집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무엇이 더 올바른 일인지를 얻으려고 애썼단 말이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나보다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줍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다 줘요. 줘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지혜롭구나. 정말 나는 엄청난 자산을 얻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줬던 걸 다시 다 뺐습니다. 다 빼앗음으로써 비로소 진짜 좋은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방편을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지만 그 방편을 전부 다 뺏어야 된단 말이죠. 뺏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뺏기고 나면 자유로워져요. 좋은, 이렇게 하면 좋아. 삶에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거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쳐줬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를 뿐이다. 좋은 거 나쁜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이대로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살아가온 이 삶이 진리이다. 그러나 이 수준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막행막식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면서 내가 사는 게 진리야 이러면서 남들 괴롭히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편을 깨는 가르침은 아무 얘기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식대로 또 이걸 또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슴이 시키는 걸 하되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를 나도 남도 누군가를 피해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며 해도 좋다. 삶을 누리며 만끽하고 누리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그래서 삶에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되라는 특정한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안됩니다. 모든 계획은 변경 가능한 걸 해야 되죠.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내 인생이 이끄는 대로 인연 따라 인연이 흐르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특정한 것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흘러가게 되죠. 삶을 따라서 삶이라는 지혜를 따라서 삶이라는 실상의 진실을 따라서 자유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도 좋고 저렇게 흘러가도 좋습니다. 이 언덕에 다다라도 좋고 저 언덕에 다다라도 좋다. 돈이 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정말 아름다운 뭐랄까 걸림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되라는 계획 그 계획에 집착하고 살게 되면 그래됐을 때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속한다. 그렇다고 계획을 아예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다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변경 가능한 계획 유연하게 어떤 걸 난 하고 싶다. 지금의 내 의식 수준에선 이걸 하고 싶다. 그럼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럼 난 하다가 안된다. 그럼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부처님도 한번 얘기하고 두번 얘기하고 세번 얘기하고 그러고 안되면 오케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항상 그러셨어요.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또 고집하지 않으셨다. 하다못해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 전쟁에서도 유리왕이 군대를 끌고 석가족을 멸망시기로 부처님 고향을 멸망시기로 가는데 부처님이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번 막았다가 네번째는 안 막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열정이 시키는 대로 가슴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멋있게 열정적으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삶에 계획도 세우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좌절하면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도전하면 좋다. 그러나 두번 세번 부딪혔는데 안된다. 그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게 이것만이 내 길이라는 집착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 내가 삶의 지혜를 습득하고 또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